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터넘 흠흠 ㅎㅎ warz ㄷ , 슬 , , , atom . . . . . . . 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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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퇴악 1번째 이 정도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오 ㄷㄷ 히힛 히힛 턱! 히쿠! 턱! 히쿠! 턱! 히쿠! 자, 심령으로 맞수시오. 턱!! 턱! 턱! 턱!! 턱! 턱! 턱!! 턱! 턱! ㄹㄹㄹㅇ ㄷㄷ 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그 포탑을 차치했습니다 허전해 보이는 쇼 정말로 용기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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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히힛 아 아프지 않나? 아프지 않나? 용의 흥미를 일깨우려다 억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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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쿠! ㄷㄷ 흠 이브 ㄷㄷ 히쿠 히힛 오마이패스 흐흐흐 ㄷㄷ ㄷㄷ 히힛 난 절대 쓰러지지 않소. 이번 건 마찬가지요 안녕 ㄷㄷ 이 상처는 단순한 흉터 이상이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, 이 상처는 단순한 흉터가 중입니다 ㄷㄷ ㄷㄷ 툭 ㅋㅋ 후텁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억제비가 파며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혈관을 좁아주죠 죽여주지 않아 후텁이 파괴되었습니다 안쪽이 심지어 ㄷㄷ